자, 저희 다음 목적지 바로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원래 일정에는 저희가 야시장에 가는 일정은 없었어요. 두 분이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그 야시장에 놀라웠다 했잖아요. 때마침 그 야시장에 바로 여기 사회중에 있는 헝자예시라는 그 야시장이었다고 하네요. 출발~~ 군부터 먹어볼 의식은 바로 벚꽃면! 벚꽃면! 뭐라카줄 봐봐. 괜찮아요? 응! 아꺼! 아니 눈이 되게 땡글해 주셨어. 일단 봐야 돼. 일단 먹어봐야 돼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러 가시죠. 아 진짜 여기 저번에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데 대만이 다시 오면 꼭 거기 와서 한 번 더 먹고 싶다. 그거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어. 해물. 시간이 좀 남으면? 제대로 한 번. 1인 임시. 1인 임시. 1인 임시. 1인 임시. 1인 임시. 1인 임시. 제대로 그냥. 워낙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잘 도망가. 잘 도망가. 잘 도망가. 잘 도망가. 미니크 화장만. 어? 벌써?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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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요. 나는 그게 1등이야. 땅콩. 어떤 거에 그 맛이나? 그냥 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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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타이 안 나는데 그렇게? 굉장히 좋아. 자, 너무 앞서 달리시면 되는 거 cock. 맛있다, 맛있다. 언니가 왜 이렇게 해야겠다. 숙주도 들어있고, 새우도 들어있고, 매콤하고, 삶기도 적당해. 맛있지? 대만 음식하고 다른 나라 음식하고 경쟁이 났었는데 그날 대만 음식이 이겼어. 아, 아니, 카메라를 보시면서? 면식 감독님들이 괜찮았다. 어우, 나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어. 시키지, 시키. 근데 너무 맛있어, 한 분 줘봐. 와, 이건 진짜 하나 더 먹겠다. 볶아서 불향도 나고, 딱 맛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하고. 혹시 나시보고 뭐 알아보셨나요? 네, 이건 그렇고. 그래, 너 봐. 아직 그 위스키는 아무도 못 알아본다니까. 민간인. 민간인. 아삭아삭. 그래서 이쪽으로 주면, 이제 소스를 묻혀서. 하고 한 번 더. 굽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한 바퀴 돌다가, 여기서 가져가면 됩니다. 맛있겠다. 네. 와,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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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맛이 어쩌었다. 리미! 아 리미! 안에서 나오네요. 불럭불럭 마시는 음료보다는 슬러시? 지금 딱 필요했어. 열대 과일. 가루만 그냥 버터에다 구워서 달달한 맛이 나는 가루만 뿌려줬는데 여기는 소스를 입혔거든요? 그 소스가 되게 특이했어. 어우 꺼졌다. 가베큐? 버거를 먹을 때 안 찬 사타라는 소스에 틀어먹을 때. 뜨거, 뜨거. 맥주. 맥주. 아쉬운 게 있어. 아쉬운 게. 맥주. 얘네 맥주안주야. 맥주안주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우? 네. 맥주안주야. 맥주안주야. 공룡소스에는 아무래도 맥주랑 같이 마시는 게 좋아. 자, 엉덩이. 괜찮죠? 맥주만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달콤해. 달콤한 맥주. 달콤한 맥주.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다 마셨어. 우리가 이것들을 쓰고 됐어요. 우리 한지신 방지마. 어머. 오늘 많이 달리네. 와, 오늘 많이 달리네. 달콤한 맥주. 달콤한 맥주. 광주. 환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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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자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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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사예신. 그냥 はい Joe. соглас coat Reggieically, 위험생. 빙지않아 땅은 흐흐흐흐흐흐흐흐흑 esp. 왼쪽 닭다리 보인 Funken 같아. 오른쪽 닭다리는 추ife pictures. uito 아! 이거요? 오, 다시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김치 OK, 김치 OK? 매워? 매워? 나는 비행기 해줘. 비행기 해줘요? 내가 사고 온 거. 나 결직이다. 난 넓지. 가족 갑니다. 하하핳 bacteria 맛이야. 살살 소스네. 김참 하나만 더. 김참은? 난기류 난기류. 나 47살이야. 난기류 난기류. 오오오오. 뭐 뭔가 많이 하다가 해야지. 가족들이 목운짠인데. 죄송합니다. 김주가 매콤한데? 이거 맛있는데? 아, 맛있네요. 얘는 근데 과육 맛이네. 과육 맛. 육수. 육수. 육수 맛. 엄마는 먹어도 안 돼. 아, 엄마. 그분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술로 쎄다. 술로 쎄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진짜. 우리 귀찮은 거 맞아? 한국 갈 수 있어? 엄빡, 엄빡. 엄빡, 엄빡. 안녕. 가려봐. 냉면 맞지 말고 먹어봐. 아니야, 아니야. 냄새 안 짙어. 냄새 안 나. 야채권에서 일하시는 우리 금연사. 둘이 안 처음 드셔보신데 어떠세요? 먹어봐, 안 짙어. 그럼. 아니, 그렇게 안 짙어요. 네, 안 짙어요. 국물에서 먹어봤는데 한국보다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네. 훨씬 맛있던데? 이 차오시 마이도 하오쥔해. 진짜 먹었지. 그렇지 않아. 국물이 더 깍깍했고, 냄새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얘는 그때 당시에 먹을 때보다 좀 더. 특정될 것 같아. 되게 특정될 것 같아. 되게 좋아해. 도 안 좋아해. mam 전 좀 더 들어주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거. 핫아더. 口感이 너무. 맛있어? 뭐? 어쩌면. 맛있어. 나 좀 전에 공부하는 böl게て.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boarding. 고맙다. 내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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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블 Megan.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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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다 거야? yeah, yeah. 뭐지? 뭐지? 반찬으로 나온 거 반찬으로 나왔었어 아 쓴 거 쓴 거 생선집에서 물에 들어가서 하얗게 나와 마요네즈 좀 오오 아 맞아 마요네즈 건강에 좋다는 거 건강에 좋으니까 음료수에도 같이 아아 아 근데 그 맛이 나는군요 3년 전에 제가 여기 첫 대만에 왔을 때 그 맛 저기는 레몬이 들어가 있어요 야 나는 다른 게 아니야 이거 이거 입안에 왜 쌉싸란 맛이 느껴지는 게 건강 음료라 하니까 마실 만은 했어 먹어봤어요? 네 어 어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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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 와 참 아 이제 관광 이후 아니야 아니야 어디서 시에 있어 나 안 좋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처음이 되잖아. 공부도 처음이네. 야여사는 먹어봤어요? 진짜? 이거 너무 짓궂이야. 구워준다. 우리 개구리 먹여야 되잖아. 같이 가봐. 개구리 먹여야 돼. 딱 팔렸어. 야여사도 먹어. 주여사 도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왠지. 엄마 도전 좋아하잖아. 어, 도전 정신. 도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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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아니. 왜 잘가서 이거 못하고. 누가 봤어? 누가 봤어? 누가 봤어? 솔직히 나는 신기해서 봤고. 이번에는 드시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지. 너희가 그랬나? 사다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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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그럼 이거. 여기있어. 옮겨라. 어디에서 수작 중독했어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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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아. 아니 이거. 물질 실 아니잖아. 그걸 계속 하고 있어. 자. 괜찮다. 여기는 괜찮다. 내가 아까 방금 먹었을 때 꼬리 뼈고 입어가지고 재료 안 씹혔거든요. 근데 다 소위로 먹으니까 썰어버려도 괜찮은데? 관자, 관자 같았으니까. 관자. 되게 살이 탁글탱글하다고 그러네. 아쉬운 점이 있었으면 소금 간이 좀 쎘다. 뭐 하고 향도 안 하고. 내가 할 때 맥주 한 잔. 여기 쫄깃쫄깃. 자, 운전해야지. 아니, 운전아. 아니, 한 잔까지 모르겠다. 한 잔 돼, 안 돼. 단백질 보증자입니다. 아, 진짜? 이게? 11.2g에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왜 비어라고 써있어? 써있는데 보시면 0알코올. 0알코올. 이제 나만 쓰면 못 먹을 때. 아니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있어요. 그냥 돼지보기. 돼지보기. 아, 너가 자꾸 먹어. 아, 먹어. 아, 진짜. 나 뼈를 씹어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진짜 먹겠어, 그치? 식감이 되게 좋았어. 맞아, 맞아. 아, 해! 아, 해! 아, 해! 아, 해! 아, 해! 아, 해! 비행기 들어갑니다. 비행기 들어갑니다. 비행기 들어갑니다. 야, 위! 아, 해! 아니, 이거 안 돼야니까. 우니! 어?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아, 뜨거워 씨. 이거 하나면, 애들 탄수화물이랑 소재지랑 야채까지 있었어. 저자 한밥 해결되는 게. 김까지 말면 김밥이 김밥이네 이 뭐예요 밥 있는 것 같은데? 밥이랑 소서를 땅섬 땅섬 밥이야 밥 먹자 이거 우리 답변 집필의 러시아 이거 먹자 그래서 오늘 제가 1년 będę 완성... 비록 우주친 루칭인 매관含有 10g 단백질 거의快速 보충 단백질 而且跟 일반 폐쇼 핫탄, 탄산, 인경듀 일어나 러니양只有一半 약량 1.5% 1.3% 제가 처음 먹어도 정말 웃긴다 이게 루친인입니다 저거는 피자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피자입니다 아무거나, 루카, 콩나물리, 아이아르 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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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어요 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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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번 더 피자의 피자의 피자였을 때 제가 이 루카의 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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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입니다 비유, 우주, 루친인, 루친인 견상 단풍 섭취, 부총 란바이트 심취 총총 하얀 릴증口味, 하여 가오신오! 한국에서 오징어 한 마리가 얼마죠? 오징어 튀김으로 먹어봤잖아요? 한국적인 맛이 많았어요. 쫄깃하게 맛있었잖아. 오징어도 되게 컸어. 가리지 마. 맛있다. 맞아, 맞아. 뜨거, 뜨거. 오징어 튀김. 탱글 탱글 탱글하면서. 오징어 튀김. 되게 탱글탱글하다. 땡기지? 매운데 땡기되나? 심지어. 기분은 진짜 하여. 하하하하.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어떤 거였죠? 오징어 튀김. 볶음면. 소세지밥. 고맙습니다.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소유의 신축터의 관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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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